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에요. 오늘 영어와 성경이야기를 읽어드릴건데요. 제목은 Dreams Come True Dreams Come True라는 이야기에요. 이야기에요. 읽어드릴게요. Joseph served Potiphar well, but Potiphar's wife wanted Joseph to sin against God. Joseph refused, so she lied about him. Potiphar believed her, and Joseph was thrown into prison. Potiphar's wife wanted Joseph to love her. But he wanted Joseph to believe in the Lord. So Potiphar's wife wanted to lie to Joseph. So Potiphar's wife wanted to lie to Joseph to go to the school. Sponsored by Joseph. Sponsored by Joseph. Sponsored by Joseph. In prison, Joseph met two of Pharaoh's servants. They each had dreams, and God showed Joseph their meaning. Joseph's explanations came true. The cup-bearer was released, and the baker was hanged. 조셉, 어떤 과목에서 조셉이 두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의 뜻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조셉, 어떤 과목에서 조셉이 두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요셉이 기 welt concentrary 역사에 vital fij했 toner 거기가 전에 보내드린 ify 그래서 jo셉이 조셉을 hence 그리자 arqu들키情况 어느 날 왕이 독금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감옥에서 있었던 사람을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알려주었어요 요셉이 그 꿈을 이겼다 요셉이 반을 줄었을 거야 곡식이 7년 동안 잘 자라고 곡식이 7년 동안 농사가 잘 안 됐거든 곡식이 8년 동안 잘 자라고 그래서 왕이 너무 기뻐서 요셉을 밥을 낳아주는 사람으로 했어요 곡식이 8년 동안 잘 자라고 먹었네요 요셉 형들이 찾아와 돈을 음식을 사려고 왔어요 이집트로 그래서 그 형들을 보고 변한 것을 알고 요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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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셉 요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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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요셉이 아아아아아아 저지프라자잇 히힛 히힛 갓 갓 갓 갓 갓 히힛 와아아아아 대 액티비티 랩 액티비티를 해볼게요 플레이 음 이렇게 하는가봐요 여러분 감옥 같진 않죠? 음식을 나눠주는건가? 꽃을 해석해 꿈을 해석해 주는걸까요? 여러분 요셉 요셉 요셉이 없네요 여러분 찾아뵐게요 제가 й 요셉 요셉 이때 음식을 나눠주는걸로 예 요셉 이렇게 해서 포도주 다른사람이 요셉이 기억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요셉이 맞죠? 네 여기다 옮길게요 잠깐 잠시만 여기 어때요? 괜찮죠? 배너포도주 다른사람을 잡고 여기는 여기서 바라고 힘난거 같죠 여러분? 왜 이게 끝이야? 모든사람들을 다 옮겨봐요 안녕 네 오늘은 환경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그리고 제목은 Dreams Come True Dreams Come True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저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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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